아니 브이펜을 쓰면 뭐한데 어? 돈 주고 브이펜을 써도 이 모양인데 나도 가 나도 가 기다려 기다려 나도 먹고 싶었는데 어? 뭐야? 탈로구 저도 부수고 싶어요 저도 제거하고 싶어요 벌써 킬버가 이 포인트 어디야? 죽은 건가요 저거? 자 이어 원님 다 치즈 낄만 하고 왜 나는 안 놀아주고 아무것도 못했어 아 개빡치네 진짜 뭔가 소리가 나요 위에 뭔가 탔어요 드디어 제가 1킬을 했습니다 나 진심이 통했구먼 어? 또 뭐가 왔어요? 목표 발견 뭔 소리다 뭔 소리? 아닌가? 야구 선수 봐라 어이 야구 선수 봐라 야구 선수 봐라 아 나이중! 나이중! 또 왔어! 왜 또 왔어! 아니 왜 씨방 아 씨방 놈들! 그만 좀 와 이 미친놈들아! 아! 아 씨방 개무섭네! 아 내 손 떨려! 아 나 올라갈래? 나 올라갈래? 살았어 우리!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아직!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 응 감사합니다! 저를 큐싸게라 불러주십시오 살려드릴게요 이 싸게 큐싸게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씨방 언제왔대! 아 뭐야! 질드 충전할게! 질드 충전 좀 하고!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언제왔어 쟤네 적권 마주쳤어요! 사격중! 공격중! 목표를 찾았다! 아카스타 받아라! 아카스타 받아라! 대박! 공격받고 있어! 사업실드를 부숴소! 아! 아 씨방! 아 씨방! 또 어나더야! 아니! 이씨! 아이씨! 네 제가 많이 떨었습니다 아니 어나더가 수도 없이 오잖아요 실만하면 애들이 오고 자꾸 릴레이식으로 오니까 우리만 조지러 오잖아요! 이거 말도 안되게! 방금은 진짜 진할! 하날라! 하날라! 말도 안나오네 이제 화날만 하잖아 내가 에펙계에서 반짝 빛나는 아이돌이라 에휴 인기 많네 나 도라이저 아 맞네 맞네 아이돌이 아니고 도라이였구나 어! 어! 같은 집 도망났어! 어허허 세상에 우리 집은 너무 좋아요 히히히히히히 오 뒤집어 네잉! 네잉! 아니 어후 헤럭 느려 터진그 앤 하아 어어어어 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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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 응 손이 떨렸어 아니요 나잖아 진짜네 아니 아니 오 왜 안 맞냐 왜 안 맞냐 왜 못써 갑자기 두렇게 못찾을 진짜로 해주시겠려나 해주실려나 해주시겠지 잘 쓰세요 선생님 제가 왔어요 여기 있어요 있네요 또 있는 것 같은데 또 있어 또 있어 문인가 적의 실드를 부숴었어 장전 중 저쪽에 목표가 있다 저쪽에 목표가 있다 또 했는데 얜 또 누구고 얜 또 누구야 나 적 소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 귀는 괜찮은가 봄 손이 안 괜찮아서 문제지 우리 호라이즌 해줄 거야 이전에도 호라이즌 엄청 잘했어 저까지 가야 되는데 개 아픈데요 왜케 아프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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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살고 싶어요 일단 뛰어 아 나 또 뒤진다 아 나 또 뒤진다 너 죽을 것 같아요 Styles 죽abl闇 증나봐요 죄송합니다 죽나봐요 분데봐요 histoire 인저 개 cinemat tiro eter 그 창 가끔 으흥 흥흥흥흥 잘했다 잘했다 흥 예상위 진짜 개사랫 했을때 이거 어떻게 살았나 아니 이거 근데 주 JUMA니 아픈 거 아닌가 적을 잡을 가요? 죽더라도 일로와서 죽어 일로와서 죽어 나이스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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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찌워 일단 찌워 지금 지금 먹고 어 어 어 어 가시면 안돼요 저쪽에 적이 있다 이쪽에 난 놓고 하하하하 존나 힘들게 살았는데 시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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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침 어머 저는 그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요 그냥 가요 스읍 그렇죠 근데 그냥 싸워요 빨리 지금 빨리 싸워요 때릴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근데 맞을까? 왜 이렇게 사준거 맞을까? 엄마는 천천히 해 알았지? 야 어떻게든 사네 진짜 신기하게 야 이걸 사네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으흐흑 흐흐흠 은 와우 중요한 건 속이지 않은 마음 나이스 어디예요 또 걸자 또 걸어 승훈 지금 나한테 총 쏘는 거야 승훈 이제 가까이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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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나 이 거를 야 우리는 이범 이만해도 잘했다 우리는 잘했다 우리 팀원을 지켜야 돼 땡큐 진짜 오래 살았다 가진 거 없이 얻어맞고 살다가 마지막에 폭 제대로 맞아가지고